스며뚜마르 골드하구이? 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우리 친구들 얼마나 화가 날지 궁금하다. 아 그러니까! 이런 거 할 때 빨리 와야지 알겠지 얘들아? 할 때 와 할 때!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! 지금 오늘 채널 깜짝 이벤트 줌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천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븍스와 한정 펫을 선물해드립니다!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입니다! 오늘 뭐하게 왔느냐? 자 지난번에 후즈엘라 한 번 좀 굉장히 시원하게 고려했는데 자 오늘 그걸 라이브를 통해서 좀 많이 고려해볼까요? 왜냐? 자 오늘 휴지엘라 얻은 걸로 가지고 내가 랭커로 한 번 도전해볼까 생각하거든요? 자 근데 8만 5천이 있는데 자 이게 백둥이 내가 어제 봤을 때 15만인가 그랬거든? 자 오늘도 15만 3천인가 봐도 된단 말이에요. 자 그래서 과연 노골몬이 지금 이 후즈펜스 모으는 것만으로 과연 100위권 안에서 주실지? 자 그럼 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부터 노골몬은 은행에 초대해서 자 그걸로 해주세요. 닉네임 적어주세요. 알겠죠? 자 그럼 제가 다른 휴지펜스 드린 거고 여러분은 휴지엘라 해주시면 돼요. 아! 고급 선생님! 아 휴지펜 얼마나 주셨는데 자 우리 후쿠다스님 어... 무슨 휴지 원하시나요? 무슨 휴지 원하시나요? 말해보세요. 너골몬부터? 아 내가 선제시 해야돼? 자 그러면은 어... 자 휴지펜이에 너골몬 한 마리 주겠습니다. 어때요? 휴지 너골몬 두 마리 그거? 오케이? 콜? 자 거래성사! 자 이 친구의 열 마리하고 휴지 너골몬 두 마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에 저는 너골몬 두 마리 넣어주도록 할게요. 아이고 벌써 그새 초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자 얘들아 고맙다. 자 휴지엘라 세 마리 자 이거 한 마리 어때요? 모자이코기 한 마리 어때? 이거 장난카펫 하나 거래해볼까 하는데 어땠십니까? 이거 이거 휴지 하나 정도랑 거래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무심 무심하시거든요? 콜? 자 오케이 콜! 자 모자이코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뭔가 좀 손거래하는 느낌이 한데? 괜찮아. 자 우리 친구 바꾸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갖고있나? 휴지파이 마음먹어. 여러분 다 털어 가세요. 자 오늘 마음껏 송구하실 테니까 자 얼른 거래만 거세요. 와아아아아아아아 야 이거 뭐야? 오? 야! 진짜 60마리 있네? 59마리 있어 59마리 있어. 웃기는. 와아아아 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59마리? 자 보아진이! 아 보아진이한테는 좀 굉장히 비싼 패스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음.. 개 네 마리 황금 개 한 마리 어때? 안 돼? 너무 소냐? 아 한 두 배 가 봅시다. 아 안 된다 이거 미지 한번 틀어야겠다. 88포화 소대라고? 아 야 어떡해 이거 아하하하 레인보우 가고일 어때요? 이거랑 60마리? 자 봅시다. 자 레인보우 가고일하고 저거 60마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그 정도야 하지마요? 하하하하 야! 이래가지고 언제 거래 다 할래요? 야 이래가지고 언제 거래 다 할래? 나는 무조건 물량이 치고야. 바꾸돌 합시다. 이러면 내가 지금 헤? 벌써 10만까지 올랐어요 여러분? 10만까지 왔어요? 10만이면 이제 100위는 금방 갈 것 같은데 그치? 야 나 지금 슛 헬라 몇마리 있는거야? 헬라 와하하하 뭐 이리 많아! 와하하하 나의 나의 드림 파티가 만들어지고 있다. 22마리 골드 가고일? 절대 하지마. 하하하하 아 왜? 바꿔주자. 자 골! 자 이거랑 골드 가고일 바꿔도록 하겠습니다. 바꿔줬다. 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우리 친구들 얼마나 화가 날지 궁금하다. 아 그러니까 이론 할 때 빨리 와야지 알겠지 얘들아. 할 때 와 할 때 자 스물아 뭐랑 바꿔보냐 얘 하나 줄까? 어때? 아니 진짜 하지 말라고 이런데 애들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응 할 건데? 하하하하 응 할 건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얘랑 얘? 풀? 어때 어때 바꾸자. 안 먹어줘요? 이런 걸 하자. 날씨 좀 잘 써요. 랭코드는 거 상당히 쉬운데요? 마음에 드는데 이거? 우와 18만 1000원 달성! 이런 거 몇 등이야? 아 두 분 좀 못 보네요. 아 벌써 지금 40코를 도착했습니다. 오 하이. 하하하하 아니 아니 휴즈렐랑 많이 모으니까 랭코드 쓰면 좀 쉬운데요? 아 좀 달달합니다. 또 그동안 여러분 많이 모아두고 나랑 또 휴즈패 내가 선물해줄 테니까 마음껏 좀 거래해보도록 할게요. 업데이트 오기 전에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한 번 더 거래합시다. 자 여러분 많이 모아두세요. 자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까요? 자 롱롱코드 쇼. 보라지 말게요. 바이바이 우리. 안녕. 안녕.